네, IG전에서 승리하며 또 한 번 POG에 선정된 BDD 선수 모셨습니다. 우선 마지막 경기 승리로 마무리하셨어요. 소감이 어떻게 되시나요? 먼저, 오늘 또한 경기와 함께 승리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아슬아슬했던 경기이기도 했는데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여서 약간 잘 이긴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경기였어요. 아주 강한 경기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경기였어요. 그러면 오늘 승리한 경기에서 모두 POG에 선정되셨는데 오늘 컨디션이 정말 좋으신가 봐요. 특히, BDD 원하는 POG의 모든 경기를 이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근에 뭔가 저희 스프링 시즌 끝나고 나서 약간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날 이후로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사실 잠 되게 못 자는데 오늘 그래도 약간 경기 경력이 좀 차서 그런지 경기는 되게 잘 돼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스프링이 좀 차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잠을 잘 못 자고 잠을 잘 못 자고 하지만, 아마 아마 제가 프로 플레이어로 제가 어제 잘 못 자고 잠을 잘 못 자고 하지만 오늘 정말 좋은 퍼포먼스에 대해 그래서 정말 큰 반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 반응이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 정말 전설의 출연이었습니다. 야수호 활약이 정말 대단했는데 1, 2픽으로 야수호, 그라가스 조합을 가져가셨어요. 그 이유는 뭔지? 또 팀적으로 야라가스 조합에 대한 평가도 궁금합니다. 오늘의 퍼포먼스의 야수호는 레전데리였어요. 그리고 R1, R2, 그라가스, 야수호였어요. 그래서 그 드랍에 대한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젠G는 이 컴퓨터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바텀으로도 야라가스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게 뽑게 되는 픽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수호와 그라가스의 컴퓨터는 빛, 정글, 바텀이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수호와 그라가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야가오, 쵸비, 루키 선수 모두 상대해 보셨는데 어떤 선수가 가장 미드라인에서 까다로웠는지도 궁금합니다. BDD는 야가오, 루키, 루키, 쵸비 그래서 누군가가 가장 어려운 선수였죠? 세 선수 모두 다 약간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오늘 경기에서는 쵸비 선수가 가장 까다로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3라운드가 각각의 색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쵸비가 가장 어려운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경기, DRX가 승리한다면 LCK 두 팀이 모두 4라운드, 4강전에 진출할 수 있는데 DRX에게 응원의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만약 DRX가 승리한다면 2라운드가 승리한다면 2라운드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RX의 메세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가 띄엄띄엄 있고 국제전이 되게 오랜만이라서 되게 피곤하더라구요, 대기시간에. 그래서 꼭 DRX가 이겨서 깔끔하게 다음 경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터내셔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DRX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BDD 선수였습니다.